성서의 여성 오늘 우리 함께 한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와 헌신의 여성이 한나인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한나는 기도의 여성이었지만 나중에는 민족의 미래를 책임진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혼란한 사회를 조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나의 한, 자식이 없는 개인적인 한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던 한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와 헌신의 여성이 한나냐? 이런 질문을 해볼텐데요 저도 한나라는 한나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사무엘상 1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여성 한나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한나를 기도의 여성으로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죠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1장 10절에는 한나의 기도가 통성기도라고 통곡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한나를 말합니다 여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1장 12절에는 오래 기도하며 한나의 기도는 잠시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했던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볼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엘리 제사장을 말합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없고 그 모습은 어떻게 하면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다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아마 이렇게 방언기도나 아니면 황홀경에서 하는 기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입술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그가 술 취한 것 같다 소리 없이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하는 어떤 황홀경에 빠진 기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나의 기도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한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해요 저도 뭐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였고 오리아는 기도였고 그리고 정말 입술로 황홀경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를 했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여성 그리고 한나의 헌신 사무엘을 키우려고 했던 키우는 그 헌신 그리고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그러한 헌신을 본받자 기도와 헌신의 모범으로서 한나를 이야기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와 헌신의 여성으로만 끝날 것인가 개인적인 서사에서 기도와 헌신의 여성으로만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게 왜 아니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시대가 되죠 왕정시대가 되죠 왕정시대가 됩니다 그때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고 그 이후에는 다이두왕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남북으로 분단이 되죠 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고 대신 사사가 통치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사가 왕의 역할을 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사사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혼란한 시대상이 바로 사무엘이 그리고 한나가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혼란한 사회가 되느냐 이 당시에 경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광야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평등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등사회가 사사시대에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왕정으로 접어들면서 계급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평등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변화되는 그 시점에 한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족이 각각 평등했습니다 이러한 평등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분배와 공유가 깨어지는 계급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배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 예를 들면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왕이 있었고 이들은 철기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동력이 뛰어났습니다 말을 통해서 왕이 있다는 말은 계급사회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철기문화는 무기에 있어서 앞서고 기동력은 속도에 있어서 앞서고 이러한 블레셋이 이웃에 있었고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중앙집권적인 계급제도였겠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힙니다 군사적 위협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평등사회에서 계급사회로도 분화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한나는 무엇을 요구했느냐 철저한 왕의 권력을 출현하기를 고대하는 그 세상에서 한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신권정치 이것을 원했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런 신권정치를 원했습니까 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나가 이제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1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한나의 기도는 무슨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한나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만약에 기도와 헌신의 여성이었다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 내용이었겠어요 사무엘을 낳았으면 아 하나님 자식을 낳아주셔서 나의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식 잘 키워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바뀌겠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오늘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봅시다 1장 1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요하로 말미야마 즐거하며 내 뿌리 요하로 말미야마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미니다 이 원수가 분인나였을까요? 저는 분인나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블레셋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질리아에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신권 정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사자시대의 평등 공동체를 이뤘지만 이제 주변 철기문화를 가졌던 블레셋을 통해서 왕정체제를 가졌던 세상의 왕의 권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들로 말미야마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야 하지만 그 세상의 왕은 사람은 절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다 그 개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치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다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무슨 얘기예요? 계급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기족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평등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를 대저가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로다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한나의 노래가 한나의 기도가 뭐를 얘기한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 이야기해요?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평등 세상을 요구했던 것 계급 사회를 탑했던 것 또 하나는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블레셋의 왕들을 무너뜨리시고 짓밟아 버리시고 멸망시키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러면 한나의 기도가 그저 내 자식 낳게 해주고 자식 잘되게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평등 사회를 구현했고 외적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했던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 개인의 한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 사회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참 아들이 없으면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한이 많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술 취한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한나가 가부장 사회에서 소외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 계급 사회가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부장제 사회였고 그 다음에 계급 사회는 공유재산제가 아니라 사유재산제로 바뀌게 됩니다 공유재산제가 아니라 사유재산제로 바뀌게 되죠 계급 사회가 등장하면서 사유재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로 말 미야마 재산의 몫을 엘리에게 그 뭡니까 에가나에게 받았겠죠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재산의 몫을 받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갔을 때 자녀가 없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선악가의 이야기죠 선악가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유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화하가 선악가를 사유화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그래서 공유재산에서 사유재산으로 넘어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비극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공유재산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폭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러한 공유재산을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세상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 사회로 바뀌면서 계급사회로 변행되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평등공동체 공유재산 사회를 열망했던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 한나의 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사무엘을 이렇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한나의 한은 개인적인 한도 있었겠지만 본래세세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달라는 국가적인 호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을 잊게 해달라 평등공동체를 지향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겹게 얻었던 자식을 그 자식의 소유를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감지 덕지하면서 키우고 그리고 그 자식 덕으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자식에 대한 소유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 남은 생을 보장받는 그리고 이런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소유욕 자식에 대한 소유욕을 버렸던 인물이 한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심적 이기주의를 극복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겠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붙여 보면 한나는 기도의 여성에서 민족의 미래를 책임진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극적 모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어머니로 나갔던 한나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자식만 위하는 가족 중심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만이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여성에서 민족의 미래를 책임진 어머니로 나아갔던 한나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